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너무 좋죠? 그렇죠 오늘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? 네 봐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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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식을 붙여서 잘 칠 수 있거든요? 그래도 잘 칠 수 있거든요? 하지만 여러분의 용기를 가지러 갈수록 잘 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잘 볼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살면서 어쩌면 수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진행해야 돼 드라마 연기한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